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의 주님 내일 아침에 6시면 나가야 되니까요 6시에 제가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했던 그 가난한 동네 미얀마로 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내일 새벽에 일찍 가야 되니까요 조금만 기도하고 그냥 쉬겠습니다 정말 철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저에게 뉘앙스를 주시는 것은 깨뱅 부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주님 종의 본분 순교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당장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오는지요 어디에서 그런 능력과 이 신령한 은혜가 오는지 피곤하고 힘든 몸은 이미 다 사라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옆에서 계속 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권능은 계속 저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영적으로 아 이제 기도가 다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 미얀마 그 험난한 그 가난한 그 지역으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역사는요 그 미얀마 쪽으로 가기 전에 정말 그쪽으로 한 동네로 혹드하라고 있는데 그쪽에 전도를 갔다가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또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도 어느 지역으로 전도를 가면 차가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이젠 전도하는 그 지역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아이고 아참송은 뭐가 할렐루야 하냐고 여기를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제가 좀 끄럽자 있어야 마이 회개하라 주님의 십자가 똑바로 지고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동네로 우리가 걸어가야지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고 제가 그때 다시 하니까 또 이제는 그때 회개가 돼가지고 아멘 하고 이제 다 신발 들고 그리고 이제 다 걷어붙이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아이들 어른들 다 모아놓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냥 은혜를 부으시는지 신기한 방법으로 전도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보호금을 그냥 마치 스폰지에 물을 스며들듯이 그냥 쏙쏙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못 돼가지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나서 자면서 느낌이 한 새벽 4, 5시나 되었겠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오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마음에 경영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기도하리라 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런데 한 여인이요 이 조그마한 천으로 짠 가방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 추우니까 막 손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추운 아침에 태국에도 12월이면 북부 지역은요 북부 지역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잠깐 몇 시간 더웠다가 아침 저녁에 새벽하고 특별히 새벽하고 아침 시간은요 아주 추워요 그 시간에 그 여종이 어제 전도받은 그 여종 하나님의 성령이 제가 전도할 때 제가 그 여종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여종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감동을 되게 강하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겠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더 축복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했었는데 아침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추운 날 왜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냐고 그러니까 아 찬성 이게 제가 손으로 짠 가방인데 이런 가방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손을 내미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꼭 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사실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제가 꼭 그만한 가방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이즈 그 진짜 제가 좋아하는 천 가방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이제 그 시간 후로는 제가 그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미얀마로 가면서 제가 그 가방에다가 그 가방을 메고 또 가는 거죠 그리고 미얀마로 이제 아침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미얀마 가기로 한 가기를 원하는 그 지역에 오후 2시 정도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정말 차를 타고 강가로 가서 강에서 또 배를 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다시 한국 같으면 아주 이미 오래전에 폐차했어야 할 그런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난한 동네를 향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고 주님이 오게 하신 이곳 가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더워 죽겠는데 낮에는 그렇게 덥습니다 엄청나게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도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물도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마음대로 목욕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제가 간 지역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쪽에서는 전쟁 중인 그런 동네 인간적으로 한국의 어떤 상식 수준으로 가면 참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제가 간 거죠 그런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나 이 마음밖에 다른 것은 하나도 생각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그곳에 가기까지 이제 물밖에 마신 게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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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주변을 뭘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이밖에 없어요 오이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오이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오이를 잘라서 이렇게 오이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느 분이 드렸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누가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헌물은 항상 제가 구별되게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성도의 피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만 똑바로 사용해야 되는 헌물입니다 하고 항상 이렇게 딱 제껴놓거든요 만 원이 됐든 십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헌물은 항상 딱 성별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작년에 어느 분을 통해서 주셨는지 저는 알기를 원치도 않고 단지 그 드린 분의 중심을 따라서 그렇게 정말 본인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주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드려진 헌물을 이제 그쪽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면서 그곳에 필요한 생필품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 또 이제 그런 곡류 그 다음에 거리가 멀으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잘 작업된 예를 들어서 어떤 포장된 그런 고기를 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살아있는 닭 살아있는 그런 동물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배를 싣고 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신기하고 신기하고 신기한 일은요 이게 사실적으로 미얀마를 제가 태국 비자만 가지고 있지 미얀마 비자는 가지고 있지 받지 않았거든요 항상 미얀마를 들어갈 때는 비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능하게 하실 것이다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딱 하는데 이제 그 여인이 아까 그 가방 하나를 가지고 온 그 가방을 제가 이렇게 메고 차를 타고 검문소가 딱 걸렸는데 다른 데보다도 검문소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검문소가 저를 지적해가지고 저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영으로 나를 잡을 수 없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보금 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종을 막을 수 없지 제가 마음으로 영으로 저를 내리러 간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 중심은 주님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이요 얼굴을 보면 외국인이고 가방을 보면 태국인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그 순결한 거룩한 이제 간비든 그 여종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가방을 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 타고 가시오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감사합니다